3라운드의 VP 고민을 했거든요 김다인 서브 서브 2개 보냅니다 표승주가 받았고 어렵게 올립니다 표승주 영타 잘 건져 올립니다 위파이가 때립니다 신현경 리베로 뽑은 아베크롬비 성공 3라운드의 VP 자 지금 뭐 위파에서 들어왔는데 아베 크롬비 선수가 어택가인 쪽 안쪽으로 들어간 교수님 쪽 몸은 백업스로 2번 후이에서 때립니다 아베 크롬비 그러니까 MVP를 받은 시작부터 좋습니다 네 후이 공격 3위 아베 크롬비는 현재 표준주를 목적차를 때리고 있어요 박민경 다시 때립니다 주가 5위에서 아베 크롬비 블록컵 네 아베 크롬비 선수가 해결해주는데 부담되고 신현경 리벨을 맞고 주가 5위에서 아베 크롬비 이거 한번 설명할 필요 없는 완벽한 플레이입니다 예 교수님 주가 정확히 맞고 공군 속공으로 팀현정 완벽한 호흡안이었습니다 고객이 아베 크롬비 다시 넘어온 공 공군 자 지금 버튼의 왼손으로 이번엔 공군이 아베 크롬비에게 성공 자 이전까지만 해도 현대건설 아베 크롬비 선수를 이어 브리킹시키고 빠르게 연결을 하면서 이걸 또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주가 맞고 백터스로 아베 크롬비 앞 넘어옵니다 포푼 주가기 최적 빈 쪽으로 블록커 일단 이렇게 포푼 선수가 상당히 양쪽 날개를 뿌려주는 것도 빠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블록커가 완벽하게 못 따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베 크롬비 또 줄 줄 알았는데 산비를 서브 교수님 주 맞고 짧게 보내면 팬케이크 수비 살았어요 22 대 19 오픈 교수님 주 빠르네요 날카롭습니다 호흡도 잘 맞았고요 깎이지 않고 양쪽 사이드에 리딩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리드리 다시 고혜닝 서브 김채현 받고 1세트 승리하기 기회 성공 한빈경이 1세트를 끝내면 2대 2 동점 수승주 뽐본 송공 맞불 최정민과 양효진이 게이 타이들 경기에도 있는데 송공 기효진이 김채현 선수가 잘하는 외발전 공격을 보내면서 나주 쪽을 잘 공략했죠 그리고 에이스 대 아베크로비가 피하면서 황민경 어떡하고 다시 황민경 빈자리 봅니다만 고혜닝 모음아 크게 튀면서 표순중 오픈 황민경 세기 연속 3세먼 황민경 승리 스틱이 좋았고 완벽한 Braun 승리 일단 받아놓으면 두 번째 연결에서는 불안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격 때 어떤 리듬이... 이마경이 빠졌고, 뽐뿐 들어옵니다. 자, 뽐뿐이... 박민경 쪽! 자, 들어오자마자 지금 사이드 투골 잘 연계 선수를 놓친 거예요. 이게 주전 센터가 빠졌다가 들어오면 꼭 공격이 성공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2대1, 3세트 시작. 순환경 기배를 받고, 속공으로 가운데. 뽐뿐과 김현정. 자, 뽐뿐 선수가 첫 3세트 득점을 속공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이걸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뽐뿐. 굉장히 날카롭게 서브, 뽐뿐. 그대로 2단 넘깁니다만 이것이 득점이군요. 자, 빠르게 잘 처리가 됐죠. 네. 뽐뿐이 정확히 빠르게 연결합니다. 서브, 양효진. 표승주 쪽으로 갑니다. 이동 공격 최정민 받았어요, 양효진. 오마이 파이크. 정확히 받는 박민경. 표승주가 갑니다, 이걸. 살리다, 살리지 못합니다. 표승주 득점. 크로스도 지금 초반의 페이스는 좋아요.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뽐마의 연속 서브입니다. 뽐뿐 선택어디, 선택어디. 이동 공격 서브. 이동 공격 최정민을 활용함으로써 6점에서 7점 갑니다. 승경 선수의 낮은 쪽 블루킹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했는데 거기 득점이 안 나다보니까 다시 아베크롬비로 왔는데 여기 블루킹이 걸렸었거든요. 고혜림 서브. 진원경 쪽으로. 아베크롬비가, 아베크롬비가 네. 상세트 첫 득점.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어요. 어찌됐든 이 수가 있잖아요. 이 공격수를 어떻게 살리고 갈 건지 이건 일단 풀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서브 김현준. 김현견이 맞고. 위파이. 오픈 수비. 효승준 스파이크 크게 튑니다만. 김현견 리배로. 오마이 스파이크. 받았어요. 다이렉트. 양현주. 위파이 서브. 효승준. 받았어요. 양현주 니단. 3단 높고 길게 처리. 기회. 공부 서태거디. 아베크롬비 유어블럭킥. 오마 스파이크. 받았어요. 홍민경. 밀어넣기 또 맞습니다. 레디가 길어집니다. 오마가 짧게. 공부 최정민 성공. 최정민 선수도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콜사인 했어요. 그러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적극성도 상당히 좋고요. 양효진. 효승준 맞고. 그리고 최정민 성공. 지금 유치부가 좀 떨어졌고요. 그만큼 미드 같은 경우는 세터를 누구를 만났는지 상당히 중요하고요. 모혜림 서브. 효승준 뒷걸음질 유치부. 이동 공격. 완벽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위파이. 하아. 아 위파이야. 누구보다 더 수업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서 가장 아쉬워하는 선수가 위파이잖아요. 그렇죠. 위파이는 뭐 괜찮다고서 봅니다. 그런 맛도 있어야죠. 위파이가 이번엔. 폼푼 막았어요. 위파이크를 걸쳐 올린 폼푼. 오마이 파이크. 위험을 높이. 폼푼이 짧게. 어이구. 덥쳤고. 처리합니다. 폼푼 선택 어디. 황민경 쭉 성공. 오늘 참 재밌네요. 황민경의 스파이크를 보애들이 받으려 했다고. 폼푼 선수가 특위를 하고요. 지금 현대강사는 너무 급해지면 안됩니다. 24득점. 7득점. 공부분이 아메크로비에게 성공. 네. 아메크로비가 3세트에서는 3득점인데. 6점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기업은행인데. 한 점씩 한 점씩 따라 붙으니 지금 반이 쫓아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메크로비 서브. 짧게 보냅니다. 보혜입을 눕게 했고. 오마가 다시 넘겨 붙지 않습니다. 공점 기회. 공점 기회에 공점. 그렇죠. 군인 형들 신났어요. 이게 패기죠. 서브. 폼푼슨주가 약간 흔들렸고요. 그리고 폼푼슨주가 스파이크 다 떠옵니다. 다시 폼푼슨주. 플로크 맞고 어렵게 어렵게. 동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동점 만드는 폼푼. 폼푼슨주. 자, 이거 사실 딱. 이 과정에서. 거리에 약간 충격이 있고요. 그리고 폼푼에. 2단 패스페이스 득점. 23폼점. 도마 서브. 어렵게 받았고. 황민경이 때립니다. 본인이 어택 커버. 폼푼. 그리고 최정미 가운데 페페익 수비. 각도가 나옵니다. 신현경 리베로. 폼푼 선택 어디. 황민경 포인트. 신현경 리베로. 가장 중요한 랜리. 고혜림이 길게. 신현경 어디로. 어디로. 황민경 성공. 세트 포인트에. 3세트. IBK 기업은행입니다.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2대3. 연패가 한 번 있었는데. 문을 졌으면 연패거든요. 여기서 나가는군요. 아. 순간적인 판단을 잘했습니다. 네. 두 번째 연패를 당한. 펀덕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다현의 서브 에이스가 나오면서. 세트 스코어. 3대1. 현대건설의 승리. 나흘 전 이곳에서. IBK에게 패했던 것을. 갚아주는. 현대건설입니다. 맞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실상. 1세트 시작할 때는. 범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 범실 관리를. 조금씩 좁혀가면서.